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잘 연결돼요. 잘 연합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고운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의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발견된 우리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오해가 생긴 부분에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솔직하게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잘 소통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또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아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그 양분의 공급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주님만이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연합 속에서 온전한 연결 속에서 많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나 사이 관계를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잠깐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기도와 또 여러 주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오해가 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운동하여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어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겉 거치는 것 없이 온전히 이렇게 잘 연합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리고 깊은 교재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신의 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귀한 설 연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그 가정 가운데 화목함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위에 그 반석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백정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세요. 아버지 귀한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2023년 새해에도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치안 독소개실 이번 시간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지었고요. 엘레나 아베시노바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환균 번역 혈연 출판 2007년에 출판된 단편인데요. 단편 만으로 나온 것은 절판되어서 이북으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도스토이의 여러 단편이 모인 단편집에는 그중에 하나로 더 있고 이거는 이북으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 레오 톨스토이의 도스토에프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어로 1828년 9월 9일 러시아 남부에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명문 집안의 넷자들로 태어난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모를 후견으로 성장했다. 1844년 카잔대학교 입학했으나 3년 대중퇴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쓰 농민 계몽운동이 실패하고 3년 동안 방황했다. 1852년 자전소설은 유희전 시절이 문학성 인정받은 데 힘입어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집필했으며 1893년 크림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한 세바스토 폴 이야기로 명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교육사업에 나서서 농민학교를 세우고 교육잡지인 야스나야 폴라나야를 가행했다. 처음 34세 1862년 궁정의 의사의 딸인 소피아와 결혼한 후에 지필의 전념에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라는 나라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전쟁과 평화는 영화로도 보고 유명한 소설들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정신적 갈등에 겪은 후 이산에 찬 기족사회와 기성종교의 회의를 느껴 초기 기독교 사상에 몰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톨스토이주의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사상을 체계했다. 4대 보금서를 정리한 톨스토이의 예수는 이때 지필했다. 금융적인 생활을 지행하며 빈민구제활동을 하는 중에도 1899년 부활과 이바닐리치의 죽음 등으로 문화에 머물려갔다. 아내와 함께 저작권 문제를 놓고 충돌했는데 톨스토이는 저작권을 포기해서 아내사들에게 책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내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고 폐렴에 걸리고 간역해서 이제 숨을 걷었다.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김한군 번역으로 되어 있구요.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이 되어 있습니다. 권양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를 그림책으로 톨스토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작가다. 톨스토이의 3대 걸작이 일으켜져 있는 예세작품 즉 전쟁과 평화 안낙가련이나 부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어디까지 인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톨스토이 작품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를 텍스트로 하여 러시아의 풍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 엘레나 아베 시노바가 그림을 그렸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톨스토이의 위대한 사상이 스며져 있는 작품을 보다 실감나게 그리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인간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 가능할 수가 없다. 숲한 갓 농부 빠콤이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처음에 10헥타르만 가졌어도 행복할 거라던 그는 그만큼 땅을 갖게 되자 500헥타르를 소임했으면 많은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또 500헥타르가 손에 들어온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욕심이 생긴다. 빠콤은 결국 더 많은 땅을 갖기에 볼가강가에 자리하는 한 마을을 찾는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저무는 순간까지 자신이 고른 모든 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때문이다. 하지만 빠콤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된 순간 목숨을 잃고 간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가 해 뜨는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넓은 땅을 갔는데 너무나 많이 간 거죠. 해가 질 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죽을 이마에 따라서 뛰어들어왔는데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그가 묻힐 땅은 한 평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끝없는 욕심이 결국 자기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참 책인데요. 또 있을 때 여러 장편서도 있지만 우리의 단편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그렇지 않은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솔롱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써 불복종으로 인한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열한기상 1정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한기상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36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태칸 성업 예루살렘에서 그 내 종 다이시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영어로 NASB 버전으로 우리가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킹스 11장 35절 36절 35절 But I will take the kingdom from his son's hand and give it to you even ten tribes 30절 But to his son I will give one tribe that my servant David may have a lamp always before me in Jerusalem the city where I have chosen for myself to put my na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11기 상을 우리가 한번 이제 읽어볼 텐데요. 11기 상을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북 이스라엘과 남유단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망했는가 우리는 이제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나라에 있는 백성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질문은 왜 우리는 망했나 이런 것이에요. 망국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나라의 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제기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벨은 제국에서 남유단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에게 어떻게 이게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이방 민족위에 포로로 잡혀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 질문은 유대의 바벨론 포로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 질문이었다. 라는 것이죠. 열한기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열한기사는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열된 북이사라 일과 남유다가 차례로 이방인들에게 망하게 된 것이 결코 여우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사라가 남유단 왕국이 멸망하기도 가장 큰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말씀의 불성종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열한기사는 이 사실을 먼저 통일왕국시대의 솔로몬 이야기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러 왕들 위해서 앞으로 그것들을 증명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열한기사를 읽을 때 언제나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인의 포로 잡혀갔단 말인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속화되어야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단 말인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무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은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는 부정적인 모델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열한기사항을 보니까 이 시간대는 어디로 가면 빛이 970년 거의 지금부터 3000년 전으로 올라가요. 이스라엘이 즉위하면서 시작돼서 동일한국이 분열 후에 80년동안 까지 한 120년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다잇이 죽게 될 무렵 다잇이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선택된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잇이 이것을 개입해서 솔로몬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솔로몬이 현명하게도 여하께 장수나 부가 아닌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열한기상 1장 2장에 보니까 다잇의 유언과 죽음 이제 이 다잇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를 열한기상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5절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7절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수로의 아들 유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야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8절 제사장 사독과 요하의 아들 문하여와 선지자 나당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잇의 용사들은 아도니아가 차지 아니었더라 일부는 글로 갔지만 다잇의 신복들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세바는 다잇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20절에 보니까 내주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시나이다. 21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이제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하지 않으시면 바세바 솔로몬은 죽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대답하죠. 31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자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해가리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세바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죠.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와 나당은 그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를 합소서 하고 이제 아도니아를 제압하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서를 합소서 하니라. 아도니아가 일부에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다이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모든 백성은 다이셔 뜻에 따라서 솔로몬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70년경 이제 다이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니 이장에 가서는 다이셔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이 왕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니 너는 짐서 대장부가 되고 내 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나중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선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나폐생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려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셔 이렇게 장부한 겁니다. 대장부가 되라. 이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쫄짱부의 삶이 아니라 시대의 사명을 가지며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두번째는 하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명의 말씀을 명심어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세번째는 하나 앞에서 행하라. 모든 행위를 하나 앞에서 행하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뜻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숙청자고 시작합니다. 다이셔 임종하기 전에 왕의 계승에 서열이 앞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에 오르지만 다이셔 개파의 그것은 제압이 되고 왕인을 솔로몬이 계승하게 되고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왕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직권 초기에 대다적인 숙청 작업을 하죠. 먼저는 이제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거예요. 그는 솔로몬의 형인데 왕관계성 서열 1이었고 한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였지만 아버지 다이셔의 첩을 요구한 그런 자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비아다를 추방하는 그는 쿠테타 모에 가담한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심의를 또 처형해요. 그는 아버지 다이셔 왕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저조한 자예요. 이런 자를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1개 3장 4장에 가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그 기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난상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기도는 자기려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이 될 수 있는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굴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우선 솔로몬이 1천 번째를 드렸어요. 그것은 burnt offering이라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천번이 아니라 천 마리의 모든 짐승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천 마리의 제물을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솔로몬이 구한 기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예왕의 3장 4절에서 12절을 보니까 4절 예왕의 최선을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재단에 1천 번째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왁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잇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추합해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였나이다. 7절 나야나니 오하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잇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어나 작은 아이라 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길어갈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와 맘에 든지라 11절 이하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들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던 너의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던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천번 전을 드린 솔로몬이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내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고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이것은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돈이나 명예나 부하나 뭐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던 물질의 축복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해서 우리는 참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나라의 모습이 뜻이 하늘의 지론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 점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사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빛과 그림자와 흥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열한기 5장에서 8장까지 보니까 솔로몬이 빛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큰 업종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것이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속성 인만의 우리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인만의 속성을 상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를 원해서 만드신 애들이 바로 이 인간의 타락으로서 이 화형범으로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우리 함께 하실 대안으로 성막과 성설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시작적 의미는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막에 거하신 것을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우리 함께 거하신다고 표현했고 스바니아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여 영광이여 우리의 진리가 충분하더라 스바니아 3장 17절 나의 아내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명자시라 그가 너로 말며 이끔을 이끼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다이시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졌지만 그는 이제 열한의 산 9장 11정에 가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솔로몬의 그림자가 시작되고 있어요 9장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만 봐도 솔로몬의 국제적인 지위와 명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세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에서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후에 유다라야금 우상 승부에 빠지게 하는 구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였다는 점이에요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인 점이죠 이것이 종교적 방종을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국기 34장 11절 17절에 보면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참가시키나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머니 사람과 가난 사람과 애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13절 너희는 도려 그들을 재단을 허물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하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요하는 질투라 이름하시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하느라 16절 너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섬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느라 17절 너는 산상들을 만들지 말지 하다라고 수레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레모는 그것을 어긴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솔레모는 궁정과 성정과 쪽에 너무 많은 부역과 세금을 칭수하고 국방의 의문까지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일어났다 하는 것이지요 여하께 신천하지 못한 솔레모 행위가 초래한 결과는 분명한 것이지요 여하 하나님은 솔레모는 살아있을 동안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솔레모는 죽은 뒤에는 그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신지 우리가 보면 11장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9절 솔레모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를 떠남으로 여하께서 그에게 진호하시니라 여하께서 일찍에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를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하께서 솔레모는 말씀하시지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와 이스라엘 내 세대에는 일을 해가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이카가 내가 대간 예로 살렘을 위하여 한지파를 내 아래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이세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다이세 왕국까지 다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열 지파를 북쪽에 주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너 때가 아니라 너 아들 때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끝이 없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 걷는가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데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단편 소설에 보면 이 가난 농부의 이 빠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 땅을 갖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빠콤에게 마을의 이제 촌장 지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닌 땅을 천 유불만 받고 모두 주겠다 단 조건이 있는데 네가 출발해서 해제경원까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밤새 이제 햇대기만 기다렸어요 뜨자마자 출발했어요 땅은 아주 좋고 비옥한 땅이죠 졸음이 쏟아지고 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는 그냥 그 땅을 많이 갖고 해서 그냥 계속 다른 박지를 쳤죠 자 그래서 이제 갔지만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해제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이제 죽을 임무를 다해서 해제 지내기 전까지 출발지로 돌아왔지만 결국 어떻게 체력이 다해서 그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농부의 피난 땅은 오직 그가 누울 자리 한 편뿐이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면 본진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과 권세가 자신을 지켜주려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진정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예수 크리스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을 가기란 매우 어렵다고 하셨어요 가진 재물으로 인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대신 생명을 소진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투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얼마나 바꾸 같은 인물이었는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이크와 같은 전쟁의 영웅이 아니고 평화의 건설자였어요 솔로몬이 나를 강력하고 완전한 자기 통일을 실현했던 것이예요 솔로몬은 성정건축의 역사에 신학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성정건축의 제목이 필요했을 때 희람왕의 기술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대방을 칭찬하면서도 자신할 수 있는 적정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원하는 이 백항목을 받았어요 이런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율법이 큽는 일과 왕의 존엄에 위배되는 일을 향하는 오점을 당겼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솔로몬이 늙었을 때 하나 앞에 온전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이족 왕비와 첩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들을 시원산에 세워서 섬기도록 하는 그 악을 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방과의 평화를 위해서 외교정책을 쫓았다가 열방의 이질적인 종교 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수반의 우상들을 경시했고 솔로몬의 기도는 그 영성의 희망함과 그의 지식과 관심의 광대한 보편성으로 독자의 가슴을 울렸지만 솔로몬의 그 총명한 인간에서 그 이교도의 우상 숭배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들의 장난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 재단을 우습게 여겨서 그들의 행위는 눈감아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들의 유치해 보이던 그 우상 놀이가 결국은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을 빗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방인의 처첩들의 유도였고 이게 함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피자문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랄지라도 그의 인격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한계성과 부정적 요인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쳤을 때 그 성전과 이 하늘나라는 어떤 의미인가 이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내수었던 특권을 누리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죠 하나님은 추리국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하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착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장소로서 성막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갱신하고 언약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것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이 텐트는 이 형태가 이스라엘 첫 성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 안의 지성소와 법계위에 시혼자에 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BC 961경기에서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렌 너버나스를 군대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AD 70년 다시 또 로마 티투스 장군의 예루산을 공격돼 완전히 돌무더기까지 다 무너지게 됐죠 이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며 그리스도에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이 성전의 원래 목적은 에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성막의 목적은 다가올 영원한 실체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는 새롭게 하는 성막, 성전의 역할을 십자가의 부활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하심으로써 돌로 만든 성전은 필요 없게 됐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름없는 취장이 찢어지며 이제 우리는 직접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린 것을 모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고 그분 자신의 성전됨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가까워져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성전, 성막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완전히 타락이 전에 에덴에서의 이처럼 가까워져서 서로 대변에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물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영원히 거주하시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로 특별한 것을 선택하셨고 그것은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받으시고 그들과 만나는 장소였고요 성전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는 것이었으며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었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드린 기도 속에 성전의 기능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크신 하나님이 구하실 만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강구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방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그 땅에서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강구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왕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리사람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것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 사회, 정치적인 구심점 역할을 한 장소이고 하나님에 임자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보호,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성전의 신정한 의미를 잊은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 성전과 성전의 채소만 있으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미신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 우선 성배와 악을 해보면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안전과 구원을 확신하고는다 이런 것이 예레베의 선제의 말이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은 그분이 와 임자하시는 상징물인 성전을 파괴부시켜 버리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미신적인 신앙과 죄악을 다 폭로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핏과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까 솔로몬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 이제 하나님께 순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성이 높아지자 처음에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두 번이나 하나님이 경고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바꿔야 말았어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은 간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친 사람이었다 갈라데스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가장 큰 고민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어떻게 계속 규제하는가 이런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영계시로 이 정오정 말씀이죠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악한 존재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범했을 때 즉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시 하나님 옆에 나가 회개하는 것만이 첫사랑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솔로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아버지 왕으로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아 그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종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과 이스라엘 땅까지 모든 것이 다 원앙가슴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다 가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인가를 이 솔로만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공과 부여함을 인생에 전부로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속을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탐용으로 주님의 이름이 비방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제 만족이오 자랑이오 재산이오 유산으로 삽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잔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알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제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부모님의 형제를 만나러 갑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구정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사항을 받닥뜨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구습을 쫓지 않고 예수민자로서 우리의 믿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의 친척들 구습을 쫓는 자들도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식적으로 절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냥 형식일 뿐이지라고 대수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특별히 이런 민속절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잊지 않는 그런 시험의 때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은 방학이지만 우리 군대의 영자들은 지금 눈도 많이 오고 참 춥고 참 어려운 겨울을 만났어요. 고생하고 있는데 부천 온누리교회 우리 동욕자들이 구정명절을 맞아서 이제 우리 영사들에게 위험표를 보내서 이렇게 같이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형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뭐 어디 가든지 다 같이 우리가 전 식구들에게 같이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영혼을 더 많은 이제 앞으로 형제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이 참 아 그 스마트폰 보고 그냥 자기 쉬고 말이죠. 자기 개인적인 생활하는 게 익숙해서 하나님한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군사적으로 잘하고 사회 나가서 위등 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이 이제 다시 재건이 돼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년 동안에 단절이 되고 다 사람들 제대하고 새로 들어와서 제가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찬양팀을 다시 조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형사한테 스스로 다시 찬양팀을 만들어서 재능 있는 악기를 하는 우리 형제들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형제도 있어요. 그래서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함으로써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경연대회나 그런 데 있으면 나가서 또 우리가 우승도 하고 말이죠. 보상도 받고 그런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하시고 헌금하신 예물들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행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분이 한 달에 만 원만 후원하신다면 또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행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지금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금화금능 역사심 이 솔로몬의 빛과 크림자를 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타짐하는 우리 온라인 예배들인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성도들과 성도들 위해 별의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니다. 아멘 함께 사랑하는 영어로 찬양하시면서 열 단의 시간 갖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용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을 헤치고 타오르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체의 빛은